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는 조사입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채운교라고 합니다. 지금 준비해 오신 채비가 감성돔 공략용 채비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 채운교씨가 사용한 채비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바늘 채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감성돔 낚시에서는 상바늘 채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극히 일부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채운교씨 같은 경우는 아예 기본 채비를 상바늘 채비로 사용을 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원줄 2.5에 목줄은 1.7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뭐 똑같습니다. 맞죠? 그냥 일반적인 바늘 하나짜리 채비를 사용할 때 똑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늘은 1호 바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성돔 1호 바늘입니다. 지금 저기 돌에 바로 지금 목줄 2개를 바로 결합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목줄 부분을 자 이렇게 두가닥을 해서 그냥 묶은 겁니다. 네 두가닥을 해서 그냥 묶은 채비입니다. 자 목줄은 지금 여기 벵예돔 낚시 할 때는 목줄을 조금 짧게 쓰기도 하는데 지금 목줄 길이는 얼마나 주신 거죠? 지금은 한 3m 정도가 좀 넓겠네요. 두 바늘 사이에 단차는 어떻게 주셨어요? 두 바늘 사이에 단차는 한 70cm 정도. 아 70cm 정도? 네 좋습니다. 이 채비를 사용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주도에 낚시를 갔다가 벵예돔 낚시 하는 쌍바늘을 보고 감성돔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감성돔 쌍바늘을 크릴로 처음에 사용했는데 크릴로 사용하다 보니까 봉돌까지 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꼬임과 힘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옥수수라든지 개미끼라든지 그런 걸 여러 가지를 써보다가 지금은 옥수수와 견단 채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바늘 채비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럼요? 상바늘 채비를 가장 하게 된 게 첫 번째는 미끼가 한 개밖에 없을 때에 내 미끼가 달려가 있을 때에 의심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끼를 한 개 달린 일반 채비보다는 이 미끼가 감성돔에 갈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 처음에 벵예돔 낚시를 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한번 감성돔을 두 마리를 같이 쌍바늘에 걸어보신 적도 있습니까? 네. 크릴로서 걸어봤습니다. 이게 잘하면 오히려 더 잘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계속 쌍바늘 채비를 한 10년 넘게 하고 있었습니다. 얼핏 생각해봐도 이 쌍바늘 목줄 두 개 단차를 주게 되면 한 번에 반유동 채비를 사용하더라도 공약수심층을 좀 폭넓게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단차를 조금 주게 되면 줄고임 현상이 단차가 없는 것보다 조금 덜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줄고임이 없다 보니까 고기 랜딩도 잘 되고. 그리고 단차를 두는 또 몇 가지 이유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상바늘 채비로 감성돔을 노릴 때 여러 가지 미끼를 사용을 해보셨다가 요즘은 하나만 계속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미끼가 뭐죠? 경단입니다. 아 경단입니까? 처음에 저도 경단 미끼에 대한 의심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대체 미끼가 참 많았고요. 대체 미끼로 많은 걸 잡아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 분 경단으로만 낚시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분한테도 조금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도 경단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경단하시면 하게 됩니다. 출시되어 있는 것보다 직접 만들어 사용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직접 만든 경단 미끼 한번 볼까요? 네. 요게 직접 만드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일단 요 경단 미끼 만드실 때 사용한 재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제 경단 미끼는 시중에 나와 있는 옥수수 경단 미끼하고 비슷합니다. 네. 현재. 네. 스위트콘 한 3캔에서 4캔 정도 되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그냥 밀가루 한 200g 정도. 그 다음에 부침가루. 네. 그 다음에 올리브유. 네. 설탕 조금. 네. 네. 그게 사실 다입니다. 아니 그걸 넣고 믹스기에 가는 거예요? 그럼요? 저는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굳이 그렇게 안해도 똑같다는 걸 알고 나서는 그냥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위트콘의 재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아 그럼 그걸 넣고 그냥 반죽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으로 그냥 좀. 그럼 스위트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잘 뭉쳐지고 이렇게 좀 분리가 돼서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요? 처음에는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해보니까. 네.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남아 있으니까. 지금 앞서 설명해 주신 그 재료들을 섞어 만든. 네. 지금 자작 경단 미끼고요. 얼마나 됩니까? 양이 그렇게 섞으면요? 낚시 횟수에 따라서 틀렸지만. 경단 미끼만 정확하게 다른 미끼를 안 쓰고 쓴다면. 한 20회 정도. 아 20회 사용할 분량 그 정도의 양이 되네요. 그거는 그럼 바로 냉동고에 보관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만 들고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요 미끼 이제 바늘에 깨놓은 모습까지 한번 카메라에 담아 볼게요. 경단이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것과 사실 비슷합니다. 어떤 걸 더 넣고 안 넣고 나는 것 차이밖에 없는데. 네. 지금 제가 만든 자작 경단은. 물 속에 들어가면 빳빳하게 굽습니다. 아 일단은. 딱딱하게 굽기 때문에. 네. 이 경단 자체가. 네. 특별하게 우리가 챔질이라든지. 네. 세게 릴링을 감지 않으면. 계속 오래 붙어 있겠네요. 오래 붙어 있습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강중돔 낚시에서는요? 크기는. 네. 강중돔 경단보다 약 1.5배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 바늘은 완전히 덥고. 네. 남을 정도면서 조금 보니까 요 정도면. 성인 엄지 손톱 보다는 조금 더 크게 조절을 하면. 감중돔 낚시의 적당한 경단밑기 크기가 될 것 같고요. 랜딩을 가면 대마다. 줄이 항상 꼬여가지고.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캐스팅을 연구하는 데만. 정말 한 2년에서 3년 가까이. 캐스팅 핵심이 뭡니까? 안 엉키게 던지는 방법의 핵심. 저는 이제 구멍지를 사용하면서. 안 엉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캐스팅을. 한 여러 가지를 해보다 보니까. 제 만에 이제 몸에 배유가 있는. 노하우가 생겨버려서. 이제는 거진. 꼬이는 현상은 없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으니까요. 경단미끼를 단 상바늘 챕이. 캐스팅 과정에서 엉키지 않게. 투척하는 방법. 직접 한번. 제가 카메라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얼핏 봐서는. 뭐 특별한 제스처나 이런 걸 취하지는 않았거든요. 일반적으로. 투척할 때와 똑같이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비거리를. 투척하기 위해서.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던지게 되면. 일자각으로 날아갑니다. 예예. 일자각으로만 날아가면. 착수할 때 쯤에. 지가 더 무겁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기 때문에. 지가. 앞서가면서. 앞서가면서. 아. 팔각도를. 살짝 비스듬하게. 예. 던지고. 다시 한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요 캐스팅할 때. 요 캐스팅할 때. 두 목줄. 목줄 두 개가 엉키지 않는 방법. 예. 팔각도를 약간 비스듬히 꺾는다고 합니다. 카메라. 자세히 한번. 담아 볼게요. 카메라에요. 평상시 캐스팅 하듯이. 예. 똑같은 방식으로. 일단. 줄을 잡는건 같고요. 줄을 잡고요. 옆으로 낚싯대를 비스듬하게 45도 정도를 느낍니다. 자. 볼까요? 잠시만요. 자. 요가 또입니다. 여기서 그냥 캐스팅을 바로 해버리면서. 낚실때도 똑같은 45도 방향으로만 던져야 됩니다. 또 쌍바늘 체비에. 제일 큰 단점은. 예. 이렇게 깨우기도 힘들고요. 예. 두 줄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손에 묶고 또. 낭낭시를 하다보니까. 예. 뭐. 옷이나 손이나. 예. 지저분해지는건 또. 예. 경단미끼 두개가 상당히 무게가 나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어신치의 부력을 상당 부분 또. 잡아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저 상태에서. 경단미끼가 바늘에 떨어져 나가버리며. 어신치도 조금 떠오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미끼가 달려 있는지. 아니면 떨어져 나갔는지도. 어신치 움직임을 보면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경단낚시를 오래하면. 예. 그건 이제 캐치 가능한 것 같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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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뒤쪽에서 다른 차량을 하고 있는데 참돔 한 마리가 올라오네요 지금 그대로 앞서 설명해 주신 장비 그대로 체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거죠 예신 후에 본신이 이어진 겁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첫 조과로 참돔 참돔을 기록합니다 자 이제 또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마니스를 채워다 보도록 하겠습니다